이랑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 3집의 타이틀과 동명의 곡이에요 타이틀곡은 사실 따로 있거든요 타이틀곡은 멍멍멍이라는 발랄한 곡이고요 이 곡은 동명의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타이틀과 같은 곡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밝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빌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길 빌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은데 좌충우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년이나 됐는데요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다른 분들처럼 정말 멋지게 짠 이렇게 잘은 못해요 근데 노래라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계속 노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각종 SNS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음악과 다른 걸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보시게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곡으로 어디로 가나요 불러드리고 이랑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하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하얀 모니터 감각이 는 커서를 노려보는 너는 뭘 쓸지 잊어버린 소설가 소설가 수미터까지 차오르는데 총속에 단화는 줄어 가는데 너는 뭘 쫓는지 모르는 사냥꾼 그대여 어디로 가나요 그대여 갈 곳은 있나요 그대여 이제 그만 그 어둡고 외로운 길에서 도망쳐요 차가운 물속에 몸을 뉘어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맡겨 너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무언가 그대여 그대여 어디로 가나요 그대여 갈 곳은 있나요 그대여 이제 그만 그 어둡고 외로운 길에서 도망쳐요 그대여 그대여 어디로 가나요 그대여 갈 곳은 있나요 그대여 그대여 이제 그만 그 어둡고 외로운 길 그 차갑고 쓸쓸한 길 그 차갑고 쓸쓸한 길 모든 꿈들이 멈춰버린 길에서 도망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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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poration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